정우의 비하인드 정우의 비하인드 뜯는데... 아니... 뜯는데 카메라 있으니까요 이게 뭐라고? 긴장된다 회사 채널에 천 몇방울 이게 뭐라구 버팅씩 해주세요 아니 이거 어디서 사신거지? 이렇게 주목하고 있으면 내가 자를 때 바보가 되던데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맞게 되는거에요? 네네 해볼게요 그 전엔거 봐봐 그 전엔거 봐봐 정우의 비하인드 정우의 비하인드 정우의 비하인드 정우의 비하인드 정우의 비하인드 정우에게는 여기서 헤어질것 같아 느낌은 느낌은 네 ync